여러분, 저희가 지금 라인소드 거기서 다 마치고 봉커장으로 왔는데요. 다섯 개씩을 쳐서 제일 잘 붙인 걸로 리얼을 하는 거예요. 저기 붙은 게 프로님이 때문에 치신 거고 여기 봉커 안에 있는 거는 방금 치셨던 게... 여기 봉커야 해. 아, 스킨이 안 먹네? 갈수록 붙고 있다. 결론은 아저씨가... 아저씨가 안 먹다. 아니, 중간에 후회해. 아, 잠시만. 와 이겼습니다 닭은데 이роде가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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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하로운 날씨가 성하로운 날씨가 자 전부 14살입니다 이 동네 14살 14살 너무 귀여워 잘생겼어 14살이래요 핑크색 바지 잘생겼어 검지 아니야? 하하하 한足 끝 끝 끝 끝 끝 뒷돌 끝 스티커야 휴대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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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숙한 배경 어딜까요? 데이.. 데이 투 어플하우스 오늘도 똑같은 티 맛있겠다 꿀 좀 전화해야 되겠다 점점 없어서 먹기 좋은데 그냥 먹기 좋은데 시원한 이 시각에 선물에 frames 먹기 같은 날 맛있다 아침에 너무 피곤한 거야 오늘 아침에 반만에 어제 연습을 그렇게 했더니 솔직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 그러기에 체력이 좀 있구나 되게 늦게 나왔어요 저요? 체력이 연약한데 아 진짜 어제 무리했어 어제 샤워하다가 진짜 막 흥청해서 냈다니까 배고파서 먹으면 안 돼? 그것도 있어 송쿠라 갚아 송쿠라 송쿠라 갚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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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파이널스트에서 연습을 합니다 파이널스트2에서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승했던 그게 있어요 여기가 미셜리 언니가 우승했던 그 코스에요 유해수오픈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서 2005년, 2014년, 95년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지금 프로샵에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요 파이널스트1895년 태어나기 100년 전에 있었다 이런 스타일 모자 옛날에 쓰던 거잖아요 이런 거 쓰면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너무 귀여운 거 프로님의 사진 보자 귀여워? 근데 귀여워 근데 여기 어디에요? 파이널스트 진짜 여기 유해수오픈 엄청 많이 있던 그 골프장 너무 좋은데 여기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집을 하나 타고 노구해 골프치기 좋은 거 같아 골프장이 너무 좋은데요 나한테 한번 들을게 아 이거야 이렇게 하니까 안되네 근데 덜 돼 훨씬 덜 되네 이거네 아 이거네 이거 아이안도 마찬가지네 안녕하세요 끝났어 게임 끝 이거네 이거네 아이언도 마찬가지네 그럼 이약 edible 이 stro U 아... 이사람을 시키는 건... 데이 3 오늘 아침에는 마프라우스하고 앉아서요 오늘 아침에는 마프라우스하고 앉아서요 메그넘어 들어가서 제가 오프닝을 못 찍었어요 메그넘어 들어가서 제가 오프닝을 못 찍었어요 예전에 오스테이 수정한 공연을 보러가서 지금 다시 받을때까지 옮기라니를 놓을때까지 끝이네요 70% 모아지지게 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